학생들의 수업과 시설 관리 문제로 외부 개방을 꺼렸던 안양지역 초중고등학교가 내년부터 문을 활짝 엽니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체육관처럼 주민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건데요. 우려됐던 시설관리와 안전 문제는 예산 지원과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덕천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덕천촌은 지난 2005년 지은 이곳을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스포츠 동호회 회원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 시설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 안양시 체육회 그리고 개방을 결정한 학교들이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교가 공공기관이긴 하나, 교장 선생님에게 관리 책임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는 부담감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점을 너무 잘 알기에 해결 방안은 불색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개방하는 학교 시설은 체육관과 운동장으로 이용자와 학교 간 협의하에 개방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체육회에서는 시설 개방 학교와 동호회를 1대1로 연결하고 시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학교 시설을 관리합니다. 시설을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운영비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경비 신청 시 가점도 부여할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고 또 예차를 강화해서 학교 운영하는 데 불편, 부담감이 없도록 제가 잘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 특히 체육 동호인들 이런 분들의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번에 개방을 결정한 학교는 안양지역 전체 초중고 80곳 중 54곳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었고 좀 더 지자체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갖고 26개 학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 환경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학교와 이용할 동호회가 연결되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규칙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학교 시설은 내년 3월부터 이용하게 됩니다. 시설 개방에 따른 파손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필요할 때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책임 소재 면에서 우려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잘 공감해 주시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경기도 내에서 학교 시설 개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안양을 포함 10여 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tv뉴스 이창호입니다.